안녕하세요 덕덕쇼입니다 오늘은 포거킹에서 신메뉴로 나온 바삭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너무 깨끗이 씻었고요 스무더치 딸김떠보킹 먹어볼게요 오줌맵파 오줌맵파 안에 요런 빨간색 뭐지 소스가 살짝 매콤해요 오줌맵파 오줌맵파 Just Lust 약간 마시오 고춧가루 양파 요런 소스맛 백igtail 소스맛 마 take care 소스맛 엄청 매워요 엄청 매워요 엄청 매우 친한데 매콤 매콤해요 이 까망벨 치즈소스에 찍어서 먹을게요 툭 푹 익어서 냄새는 치즈는 새치즈도 깊는데 못맛이지 살짝 치즈맛이다가 특별한 맛은 꼭 치즈도 깊은 맛 그 다음에는 디아블로 소스 이 이름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뚜껑 찍어서 냄새는 피자 위에 바른 토마토 소스 맵다 안에 매콤 소스가 있는데 이렇게 피자 소스 안 맵게 치즈하고 푹 찍어서 온대 입에 닿자마자 같이 칠했대 어떻게 맵네요 이렇게 매울 수는 상관없었던데 스위트 칠리소스 매울 수 있으니까 조그만 조그만 맛만 보도록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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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알당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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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시 닭 loc stays 팀 상쩍 조그만 태 이건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 살짝 먹기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저는 전부 매웠긴 했는데 목먹이 정도를 매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샤블루 소스는 너무 매웠어요 개인적으로 매운 거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는 찍어 먹으면 매서 분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면 안녕